그리고 또 다른 촬영 현장에서 엄정아, 구혜선 씨를 만났습니다. 두 배우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화제를 모은 장씨는 너무합니다는 스타 가수와 그녀의 못 찬 가수 두 사람의 얽히고 살킨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죠.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이들의 만남. 앞으로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가수를 흉내 내는 가수인데 굉장히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망가지는 가수죠. 네, 부담 많이 되고요. 네, 걱정되네요.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한 엄정아 씨. 어떤 역할일까요? 20년 넘게 최고의 스타 자리를 지켜온 가수입니다. 실제로 또 제가 가수이기도 한데 이 가수 역할이 오마주가 된다는 그런 역을 맡았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요. 정아 언니도 알고 있고 또 리딩 때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촬영은 되게 순조롭게 촬영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 3월 4일 날 첫 방송하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3월 첫 방송될 MBC 드라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월 6일 날 4월 5일 날 6일 날 6일 날 3월 6일 날 2월 6일 날 2월 5일 날 5일 날